안녕하세요. 2021년 3회차 시험 측량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평을 좀 해드리면 배우락에서 또 그런 말 하냐고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죠. 항상 중요한 부분에서 또 다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곳에서도 다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시험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죠 하천의 심천 측심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계산 문제는 공식 딱딱 떠올리면 되는데 뭘 읽는 문제는 그렇죠. 이렇게 길건요 자기 체면을 걸면 안 돼요 그냥 딱 내가 아느냐 모르냐 딱 판단해서 내가 진짜 모른다라고 했다면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 번 읽는 순간 1분인데 또 한 번 읽는 순간 1분이 더 걸려요 왜? 날 체면시키거든 이게 아닐 거야. 맞지 않나? 이런 식으로 체면을 거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을 때 시간 빨리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읽는 문제, 긴 것들은 한 번 읽었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답이 딱 느껴지면 체크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넘기시는 게 다음 시험 끝나고 풀으신 게 낫습니다 다음 문제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틀린 거 찾아내랍니다 신청 침략은 하천의 순면으로부터 하조까지 깊이를 구하는 침략으로 횡닭침략과 같이 행한다. 맞는 말이에요. 깊이를 구하는 거니까 측심간에 대한 신청 침략은 보통 수심 5m 정도 얕은 곳에 로드 있죠? 로드에 대한 건 뚜뚜뚜뚜뚜뚜뚜가지고 하고 이거 25m까지 갔을 때는 소리 띵띵, 물고기 잡는 거 형태로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되는 거고요 추로 관측이 부여하는 곳은 음향측심기 음향측심기를 이용해서 한다 침, 측심추는 여러분들 그거라고 했잖아요 모내기줄 같은 형태로 돼있어서 줄에다가 추를 끌어놓고 쭉 내려서 그 깊이를 측정하는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에 돼있고 신청 침량은 수위가 높은 장마철이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마철에 수심 알아서 뭐 하려고 일반적으로는 하천일 때 수심을 알아야지 장마 막 지금 소 내려가고 돼지 내려가고 있는데 그 수심 알아서 뭐 하게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표면법으로 속도밖에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장마철은 이런 때는 효과적인 게 아니라 필요가 없는 거죠 4번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찍어주시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트래버스 킴 양의 각관층 방법 중 방위각이래 방위각 그럼 우리가 내각으로 측정하는 방법 평각 측정법, 방위각법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 중에서 틀린 거 찾으래요 그러면 틀린 거, 잘못된 거 찾으라는 것이겠지 우리가 틀린 거 찾아주면 되죠 트래버스 킴 양에서 진복을 기준으로 어느 측선까지 시계방향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 방위각법에는 반전법과 분전법이 있고요 각이 독립적으로 단체 때문에 오차 발생 시 개별각의 오차는 이후의 측량에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개별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보면 삼각형이 내각이다 그러면 내각 측정할 때 여기가 잘못됐어 그러면 얘만 나타나는 거지 방위각이라는 것 각각, 길이, 각길이, 각길이, 트래버스라는 거예요 각길이, 각길이를 계속 구해서 쭉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형태가 아니라 개별각의 오차는 승용에 영향이 있게 되죠 계속 방위각에서는 그래서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줘라 3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단 및 횡단 순칙량에서 중간점 많을 때 중간점 많은 건 기고식 형태가 되겠죠 야장기입법에 대한 거죠 야장기입을 해서 여러분들 찾아내라 우리가 고차식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후시 전시, 후시 전시 사상의 간단한 형태가 고차식 형태가 될 것이고 기고식이라는 것은 중간점의 형태가 많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는 방식이 기고식이 될 거죠 TPIP 해가지고 IP 중간점을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승강식은 정밀한 시가지 침략에서 사용한 거니까 그런 형태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고차식을 되게 많이 쓰죠 후시 전시 구해서 풀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단열 삼각망에서 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거 삼각망이 단열 삼각망이 있고 유심 삼각망이 있고 사변 삼각망이 있었잖아요 단열 삼각망은 어떤 거 우리가 한다고 했죠 좁고 긴 거 한다고 했죠 좁고 긴 거 그럼 좁고 긴 거 찾아내라는 소리예요 좁고 긴 거 그럼 좁고 긴 게 도로, 화천 뭐 이런 거겠죠 탑 주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시가자같이 경위를 하는 골주 이런 거는 이제 사변형 삼각망으로 해야 되는 거고 복잡한 지역 골주 광대한 지역은 유심 삼각망 큰 거 형태로 하는 거고 하천조사 나오잖아요 하천이나 도로 이렇게 찾아내라 이겁니다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좁고 긴 거 그게 단열 삼각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곳 여러 개의 것을 여러분 찾아 줘라 라는 형태죠 이런 거는 뭐 땡큐죠 이런 부분은 쉽게 여러분들 다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ns 승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내래요 그러면 상대 변이 측이기의 이용해서 절대 측이기보다 높은 측정 측이 정확도가 확보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한 점에서 측정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은 오차값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절대적인 건 모르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절대 측이보다 높은 측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오차값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에 대한 것이니까 맞는 형태의 표현을 하는 거고 dns 승리에서 최소 4개의 가시위성 필요하게 되겠죠 한 점을 우리가 신행주 대구였나요 그럼 할 때 위성 4개가 와서 정말 그 한 점 찾을 때 4개의 위성이 와야 돼요 이 형태가 하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ns 승리에서 수신계 접협뿐만 아니라 시계오차도 재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성의 고도각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측이 정확도의 확보가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고도각이 낮은 경우가 왜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도각이 높아야지 좋죠 왜냐하면 고도각이라고 하는 건 이 각도에 대한 걸 말하는 건데 얘가 낮아버리게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 높아서 90도로 했을 때 정확하죠 그렇죠? 낮으면 이 낮을수록 지켜보는 각에 대한 값이 오차가 커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거죠 어떠해? 90도로 직각 형태로 바라봤을 때 가장 정확한 점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고도각이 낮아질수록 오차값에 대한 것이 정확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높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NET